안녕하세요 가올입니다 이번 쇼터데이 30 미션 운전 가올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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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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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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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oons. 너무 멋있어! 뭐였냐고! 또 옥수수수! 그 다음에 왜옥수수 있겠니? 너무 좋음.. 아, 너무 웃겨! 아, 이거 너무 웃겨! 어, 이곳은 쇼핑몰을 꺼내! 아, 이곳은 도망가게. 아, 이곳은 더 이승의 쇼핑몰을 단단하게 하죠? 아, 이곳은 쇼핑몰을 바꾼 정도는 없잖아! 아, 그곳은 쇼핑몰을 벌려는 거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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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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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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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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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